오늘도 아침은 아침밥을 먹고 살이 쪄서 학교에 가고 온종일 한 손에 다 뿌린 선주스 배고파 죽겠네 등굣길 속 이 장면 어제 꿈에서 봤나 어차 매일이지 망청아 겉은 이 장면 그냥 흔한 날에 시험을 치고 말 평온했던 사적이 내려가고 어둡던 눈 앞이 하얘지나 뭔가 억울하게 틀린 것 같아 이상하기로 핑계만 대고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дж이 안녕!